먼저 첫 번째 순서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.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또 궁금해하는 이슈들을 자세히 파헤쳐 보면서 여기서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코스파트너스의 조연경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오늘 조연경 연구원과 이슈들을 체크해 볼 텐데요.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.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것일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날개를 단 철강주라는 주제입니다. 철강주들의 최근의 주가 흐름이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천정부지로 뛸고 있는 철강 가격 때문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오늘은 또 중소형 철강업체들도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데요. 과연 이 철강주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이슈 파헤쳐 보면서 조연경 연구원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철강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바로 질문을 드려볼 텐데 철강주가 요즘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철강주들은 잘 흘러가고 있더라고요. 철강주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사도 되나요? 라고 결론부터 질문을 드릴게요.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인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.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앞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철강 가격들이 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또 키포인트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고점에 대한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염려를 해볼 수 있으나 앞으로 조금 이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적인 부분들을 조금 유심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조금 이제 자세하게 덧붙여서 시작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럴까요? 이 철강이 이제 쓰이는 어떤 전방산업이 보통 조선 쪽이라든지 건설 그리고 철도 쪽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이게 이제 핵심이 이제 이 전방산업이 좀 회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도 짓기 위해 또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 철강인데 이 철강의 또 원재료가 이제 철강석이고 이 철강석의 어떤 가격 상승 부분이 지금 굉장히 눈에 띄고 있다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가장 또 철강을 또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인데요. 원래 이 철강석에 대한 수입을 거의 이제 60% 정도를 호주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최근에 중국과 호주 간의 어떤 외교적 갈등이 좀 심화가 되면서 대화가 좀 단절이 되는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원재료로 쓰여져야 될 철강석에 대한 어떤 수입적인 부분들이 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수요를 또 맞춰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가격적인 상승의 요인으로서 또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.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가들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 건데 사실상 포스코라든지 세아그룹, 현대제철 이렇게 좀 철을 만드는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좀 수급이 좀 타이트하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요구하는 곳은 많지만 어찌됐든 생산은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가격을 부르는 게 이제 값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. 그래서 문제는 이 넘쳐나는 수요에 대한 부분이 하루 빨리 빠르게 회복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인 거고요. 이 가격 조정이라든지 서로 간의 합의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 과정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 앞으로 이 철강 가격 상승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. 그래서 작년 뭐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좀 위축이 되었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또 확산이 되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함께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사회 간접 자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철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현재 사실 오늘장에서 조금 눌림이 나와지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당분간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눌림목 관점으로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후발 주자로 조금 뛰어드는 건설 업종이라든지 같이 연동이 되어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재료들을 생산하는 철강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매수가 조금 부담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후발 주자들을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떠실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.